고 예 예 헬로 헬로 안녕 어서 오세요 우석이와 진영방의 롤론입니다 네 V LIVE 제목이 뭔지 아세요? 뭐예요?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에요 왜 잠 다 잤나요? 그게 아니라 영화 이름이에요 영화 이름 여기 왔네 여기 왔네 여기 왔네 여기 왔네 여기 왔네 여기 왔네 아무튼 저희는 지금 시애틀에서 프리즌 투어를 방금 마치고 네 돌아와서 지금 살짝 목이 성대 접지가 잘하는데 네 막 왔습니다 방에 쭉 와서 바로 켰어요 V LIVE를 바로 켰습니다 제가 얼마나 V LIVE를 사랑해줘야겠죠 사랑하는 표정을 보여주세요 네이버 사랑합니다 네 댓글 좀 볼까요? 그래요 지금 한국은 또 아침이겠죠? 지금 시체가 16시간인가? 그러면 메시지였습니다 몇시지? 지금 11시 31분이니까 저 여기는 지금 오후야 4시간을 빼면 3시... 4시간 둬야 되는데 3시 31분 오후? 차가 딱 맞힐 시간이네 거리에 네가 없는 거리 10시 31분 오후 4시 31분 오후 5시 30분 오후 저희는 날 그리워합니까? 호이 오빠 날 그리워합니까? 안녕히 계세요? 예 여러분 저희가 그리 있나요? 저희가 그리 있나요? 옛날에 우리 그노를 춤추지 않았어요? 맞아요 완전 연습실 때 맞지 올리머스 추석이에요? 네 이제는 추석이에요 진짜? 얼마 안 나왔어요 엄마 추석에는 깻잎 좀 먹어야 되는데 저희는 여기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잘 먹고 있답니다 걱정하십니까 추석에는 그래도 기념으로 너 어떻게 해야지? 한식 먹자 한식 좋은데? 좋죠 LA에 그거 본 적이 있대요 뭐요? 이창공수 진짜요? 그래서 진짜 한국어가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보이시죠? 어제 시아러 어제 그 여기 앞에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이라는 데가 있는데 신원이니까 열어주지 마요 언제까지 저렇게 문을 두드릴 수 있냐고 봅시다 근데 아무튼 거기에 이제 엄청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중앙시장? 그렇죠 그런 거 있나요? 근데 신상 네 그래서 거기 가서 막 되게 신기한 구경도 하고 무슨 구경? 이제 다다가 제가 후드티를 안 들고 와가지고 하나 샀어요 20불에 되게 저렴하게 저렴한데 안에 기모예요 드럼 저렴하게 들어보세요 아멘 Do you wanna be I wanna be 저는 어제 Okay bye 유니폼 하나 사고 싶어서 맞아요 미식집구 유니폼 계속 찾았는데 Okay bye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샀습니다 No 저는 한 60불 정도 됐어요 No 나 쇼핑했어? 아니 60불 정도 됐었어요 유니폼이 진짜 비싼다 근데 못 샀습니다 Why? What happened? Open the window Open the window? 빨리 와 올 거네 신원이랑 저랑 방을 같이 쓰는데 심심해서 왔다 제 생각에 심심해서 왔다 나의 한평만 여러분 여기 제 침대 여러분 여기 제 침대예요 웃어 제 침대 구경 좀 하실래요? 혼자 눕기엔 정말 넓은 제 침대 배고파 배고픈데 밥도 안 주고 맥도날드는 문 열 시갖고 맥도날드로 저녁 안 먹었어? 먹었는데 그럼 대팀 먹었어 공연하니까 배고픈데 밥도 안 주고 사먹어요 암튼 이렇게 또 한 명이 늘었습니다 네 암튼 시제프트는 그 쌀국수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어제 사실 몇 명 다섯 명인가? 네 다섯 명 다섯 명이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쌀국수 먹는 거 맛있더라고요 다섯 명이서 오랜만에 먹어야 맛있어요 룸메이트 어떻게 되나요? 깬 아니 방송하는데 발병 먹으면 좋겠지 룸메이트는 우석이랑 진호 형이랑 저랑 그리고 키노랑 키노랑 유토 유토 그리고 여원이랑 홍석이 맞아요 저희 저희 옆방이 영원이랑 홍석인데 알잖아요 둘이 네 엄청 시끄럽죠 시끄럽게 유명한 거 그 방에서 아침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 갑자기 옆방에서 안녕 이거 이거 하더라고 갑자기 일어나서 맞아 누구 목소리가 야 이거 제일 그래가지고 저 누구냐 홍석이냐 여완이냐 그러다가 근데 나 마이 소리가 잘 달리는 건 아닌데 노래 소리가 비슷하네 그래가지고 댓글 호기 오빠 오늘 근사하네 근사하다고 저 근사해요 오늘 근사하다 진짜 그런 그런 약간 되게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네요 근데 근사하네 야 너 오늘 근사하다 프리즘 3행시 아까 제가 다 봤는데 그게 못 찾더라고요 다들 한 번 보여주세요 푸 해봐요 이게 지금이 어려워요 푸? 푸? 저한테 시간 좀 주세요 얘기하고 있어요 알겠어 너 해봐 푸 프리미어 리그 리 리 방 돼요? 제 방 리 방이요? 네 제 방 제 방 돼요? 진 조금만 기다려요?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 이걸 보여달라고 한 거였어 나는 잘 모르고 푸 프린스 이베텍 리 리헤테 오케이 프린스 리 리헤테 프린스 리헤테 진 정말 근사하다 오늘 좀 근사한데 승리 어렵네 저 왜 이렇게 배가 아프죠? 배가 아파요? 네 배가 아프면 화장실... 너무 배고파서 배가 아프면 그거 알죠 배고픈데요? 우선아? 근데 오늘 참을래요 응 저 가방에 치토스 있거든요 어? 저희 가방에 치토스 안돼 안돼 오 나갑다 가방에 치토스 저희가 오늘 할 건 무엇이냐면 바로 치토스 맛방 우와 맛있겠다 아 매운 맛이잖아 그래도 매운맛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샀어? 네 샀어? 그럼 더 맘 편하게 먹을 수 있겠다 이제 없어요 이제 없어요 다행이다 제 캐리어에는 라면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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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게임 네 한국음식 좀 싸울 때 안돼 그리고 또 진짜 신기한 게 시에드가 또 되게 바람도 되게 쌀쌀하게 딱 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바다 앞이라서 좋았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너무 좋았어요 바다를 갔어야 했었는데 시에더 그래서 시가 있는 건가? 시에더의 시? 바다 어? 그런가? 그런가 봐요 진짜 그런가 봐 그러면 시에 N의 한국음식 시에 시에 바다의 틀 잠깐 혼자 하고 계세요 언니야 미안해 틀이 있는 거야 틀이 신호님 어디 갔어? 갔어 진짜 진짜 뿌리한 영혼이다 갑자기 갔어 오늘 공연 어땠어요? 오늘 재밌었어요 그쵸? 그 인터뷰를 풀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애틀은 아니고 아마 저기 어디야? 시카고였나? 네 거기서 빛나리 할 때였나? 이제 저희가 막 저를 놀잖아요 근데 진짜 그 미국 제가 미드 좋아하잖아요 미드에서 보는 리액션을 누가 해주셔가지고 나한테 그래서 엄청 우웠어요 전화보다도 없는데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끝 곡인데 그쵸 앵콜 때 저도 한번 근데 고개가 같은 도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는 안 하시고 그냥 저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근데 리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리액션이 좀 큰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피드백이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응 저희가 지금 월이트 투어를 떠나오고 오늘이 여섯 번째? 여섯 번째? 여섯 번째? 여섯 번째? 봉사님은 여섯 번째 여섯 번째? 인도네시아 토론타 어론토 도듀? 시애틀? 시카고 달라스 여섯 번째 응 봉사님 틀렸대 봉사님 틀렸대 이제 저희는 내일 달라스로 아닌가? 아니, 아니다 LA LA로 가서 LA로 갑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너무 많이 돌아다녀 하루에 한 번씩 이동하다 보니까 돌아다녀 보니까 이제 헷갈리던데 거기 가서 이제 또 다른 것들을 하자 콘서트 말고 다른 스케줄을 하고 저희는 곤이만 외에도 아, 거기 그거 있어요 뭐야? 인앤업 아, 예 예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진짜 얼마나 맛있을지 제가 한 번 먹어보고 후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에 신원이가 쓰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신원이가 맹모닝을 사 왔거든요 저한테 물어봐요 형 맹모닝 먹을 거예요? 그러면 아예 조식 먹으러 가기는 조금 좀 더 자고 싶고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거의 매일 아침마다 목모닝을 먹고 있어요 좋죠? 몸에는 안 좋아요 그렇죠 몸에 안 좋은데 근데 저 그거 봤어요 뭐요? 어떤 미국인가? 아무튼 외국 교사분이 학생한테 맥도날드의 위험성을 알려주려고 네 끼니를 다 맥도날드로 떼우기 시작한 거야 네 근데 살이 빠졌어요 건강도 좋아서 그래요? 근데 운동도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타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질에 잘 만날 거잖아요 우석이 갑자기 우석이는 오게 왔어요 우석이 잠깐 나왔어요 아 진짜? 네 자유로운 영혼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애틀 공연 네 잘했고 잘했고 이제 나머지 도시들도 가서 잘하고 올 테니까 보실 분들은 기대해 주시고 댓글로 갈까요? 네 이렇게 왜 항상 같은 티만 입어요? 큐티 뭐해? 뭐하고 왔어? 빨리 와 너 배 아프다 전에 화장실 갔다 안 해? 아니 우석이 얼빡 아 좀 피곤해 보이는데 옆으로 눈이 잘 빨개지더라고 땅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렇죠 눈에 들어가서 눈에 들어가서 특히 발라드 할 때 감정적으로 눈을 감고 있으면 그거 이제 뜨고 있으면 눈썹이 이렇게 가려주는데 이렇게 감고 있으면 땀이 그대로 흘러가지고 네 네? 블루샴 되나? 그거 좋아요 그 제가 투어를 두는데 도시마다 이제 그 저희 뷰티풀 할 때 이렇게 슬로건을 들어주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도시마다 말이 달라요 맞아 직접 만들어주시고 네 그래서 진짜 확실히 뷰티풀 합니다 고마워 네 재밌어 아무튼 저희는 되게 재밌게 즐겁게 잘 하고 있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이게 조명 때문에 놀이공어 어땠냐고 물어봐도 돼요 놀이공어 어땠냐고 물어봐도 돼요 Six Flags 네 한번 들어보죠 사실은 제가 거기 갔다 왔잖아요 그 거기요? 이렇게 메워지면 찌겠대고 안 가있으면 배가 너무 아파 그래서 일어서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제가 후지큐 갔다 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약했어요 근데 이게 체인점이래요 아 Six Flags요? 네 이게 아마 LA인가? 아무튼 어디 있어요 제가 막 그 유튜브에서 막 찾아 그 다른 도너스 사이트에서 찾아봤을 때는 뭐냐 그리고 제가 뭐 엄청 막 이렇게 서서 타는 것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없었어요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재밌었어요 되게 많이 탔어요? 짧으신 거 네 막 뛰어다니면서 타가지고 그리고 홍석이 결국 GG GG GG했어 형 저 타면 통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있죠 저번에 사실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? 해도 되겠죠? 그 우리 뭔지 알아요 바이킹에서 찍었잖아요 아 네 노래하는 거 네 침착가왕 네 침착가왕 근데 사실 그때 우리 한 다섯 번인가? 여섯 번인가 탔거든요 네 맞아요 연속으로 근데 이게 처음에 한 세 번까지는 재밌다가 한 다섯 번째 되니까 아 그때부터 힘들죠 네 힘들더라 그 어렸을 때 막 놀이공만 바이킹 사람 없으면 막 맞아 개포였죠 그 때 막 한 번 뒀다고 치토할 것 같다고 이랬던 거 생각났어요 근데 뭐 한 세 번째, 네 번 한 세 번째까지 괜찮은데 저는 근데 앵간하면 저는 이제 면역이 생겼나 진짜 아무렇지도 아 그래요? 너무 재미, 일단 진짜 재미있는데 막 힘들고 무섭고 이게 없어 번지점프 잘하겠네 그건 모르겠는데 번지점프 진짜 모르... 그 내가 내 발로 뛰어야 된다는 그 사실이 좀 싫을 거 같아 진짜 뛰고 싶었는데 영상이 나올 거 제가 해 너 얼마 주면 할 수 있을 거 같아? 얼마요? 돈이 많아요 저 안 줘도 해요 거짓말 제 인생의 목표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못했는데 그게 너무 너무 제 자신에게 실망했어요 울었다고 진짜 울진 않았어요 뭘 울... 기상이가 울었다고 그랬는데 얘들 다 다 과장이에요 형 다 울었다고 설마 울겠어요 그거 가지고 울진 않았는데 제 자신에게 너무 실망해서 너무 뛰고 싶어 했다고 진짜 진짜 제 인생의 숙제입니다 지금 버니점프 버켓댄스 네 거기가 한 50 몇 미터였거든요 그래서 좀 일단 좀 낮은 데로 가서 그게 낮은 거요?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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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낮은 게 있어요 한 30 미터 30 몇 미터 거기 가서 일단 조금 맛을 보고 30 미터는 뛰었어? 아니 못 뛰었죠 아니 못 뛰는 게 아니라 안 뛰었어요 아직 안 가봤어 안 가봤어 같이 가보려고 30 미터로 한번 가보려고 같이 가보려고 형 이런 거 쉽사리죠 근데 진짜로 현실로 딱 맞닥뜨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끝내기 전에 노래 하나씩 추천할까요? 네 저는 뭐하지? 오늘 딱 생각난 게 있는데 이거 좋아요 스팅 있잖아요 스팅잉에 유명한 노래인데 English Man in New York 아 네 이게 있는데 그 베를린에서 라이브한 버전이 있어요 라이브 버전? 네 음원으로 있는데 진짜 너무 멋있어 영상도 멋있어 진짜 목숨이 나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이거 매거진에서 하고 싶었거든요 네 진짜 내가 잉글리시맨도 아니고 그냥 영상 각이 안 나와서 G.G G.G 저는 요새 제일 많이 듣는 거 두 개 있거든요 두 곡 근데 이게 괜찮을지 모르겠네 이게 2분 노래여서 성인? 네 성인 노래 포스트말론 포스트말론 노래인데 이게 가사 때문에 아 그쵸 이제 역시 몰라서 제목은 말해봐요 굿바이스? 아니 아니 제목은 이거예요 Take What You Want 굿바이스 진짜 좋은데 굿바이스에서는 좋은데 저는 이 노래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거의 맨날 듣고 진짜 더 많이 듣는 건 이거 Chainsmokers랑 5 Seconds of the Summer가 Who Do You Love 네 이게 사실 나은 지 조금 많이 되진 않았지만 조금 지났는데 노래가 좋습니다 이 두 노래를 맨날 듣죠 가사가 확실히 시작부터 네 근데 저는 이어폰 끼고 듣는데 저는 블루투스를 안 쓰잖아요 아 맞아요 네 저는 그 아날로그 아날로그 사랑해요 그게 좋아요 저는 블루투스보다 선 있는 게 더 좋아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처음엔 좀 불편하네요 아 그래요? 근데 근데 저는 이어폰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선 있는? 아냐아냐 얼마나 다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느냐 아 그 뭐지? 노이즈 캔슬링 차음이라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즘 맨날 이 노래 듣나 특히 비행기 옷 다닐까 네 그런 거 진짜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헤드셋이 진짜 짱인데 그렇죠 그런 거 근데 좀 하고 다니는 게 좀 그래요 그렇죠 헤드셋 좀 귀찮잖아요 제가 한 번 써몰라 했는데 귀찮더라고요 헤드셋 엄청 편해요 아 그래요? 나 집에서 그거밖에 안 깨워 아니 이거 들고 다니는 게 호텔을 이렇게 아 그렇죠 그니까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밤 11시 52분 그러니까 좀 자고 아침에 이동해야 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석이도 안녕 신호에도 안녕 감사합니다 저희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안녕 안녕